안녕하세요! 와우, 여기 오늘 영상도 인터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새벽년동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의 새벽년동미를 찾아뵙습니다 신선한 아래에 오일이 우리의 새벽년동미를 찾은eremos 배달식과 생선은 adult 슬픈 트레이블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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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오리지널 도넛인가봐요. 음 맛있어요. 엄청 쫄깃쫄깃하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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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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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왔어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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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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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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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겠다 잘게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? 딸기찜 파시랑 석포조 있나봐 음 이리 와주자 파시랑 타이비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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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만들 딸기만들 딸기 딸기 ympt 루시 딸기만들 딸기 딸기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부인은 오고 이만큼 동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장 이 나가다 아 측면 bonjour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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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입고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엄청 딸기딸기 응 멋있어요? 응 와 달달이요 달달이야? 응 와 오빠 파주세요 안녕 노랗게 샌지의 맛이 메인이고 응 씹으면서 가끔씩 가끔씩 나는 그 딸기의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응 생각보다 굉장히 상큼한 딸기 맛이 나요 단거 아니고 상큼한 딸기 맛이 가끔씩 가끔씩 씹을 때마다 나는 것 같아요 응 반짝반짝 광택이 아 아 오 어때요? 응 커피가 날 것 같지? 달달한 카라멜이에요 진짜? 응 정말 캬라멜이다 녹인 캬라멜을 그대로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엄청 기나다 으음 으음 음 엄청 진하다 아주 푹신푹신하는 브라우니 같은 맛이에요 그것도 뭔가 살짝 초코에 빵 같은 초코렛이랑 브라우니 같은 초코렛이랑 코팅된 초코렛이랑 있어가지고 초코렛이 아주 진해요 응 이거는 짝꿍이 좋아하는 고구마칩 응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구마에요 감사합니다 준다고 말 안했지만 짱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는 짜지도 않아요 음 좋네 이거는 건강해 음 맛있다 자쿠자쿠만 먹게되서 순삭할 것 같은 과자 음 음 아 음 음 ären 음 음 음 그 으 으 아 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치 딸기라고 써있어. 아이스크림이에요? 응. 음. 맛있다. 정말 사치스러울만큼 딸기 맛이 엄청나네요. 그치? 또 사먹어야겠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치소사までした. 감사합니다. 확인했어요. 전World Tarot BLOT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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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치즈 저장 치즈 소금 소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